이런 한미라이프 에피소드에는 이봉님 포테이토 캐스로 소개합니다. 맘스포테이토 캐스로! 감자 캐스로 레시피를 할텐데요. 그쵸? 뭐부터 해야 되죠? 감자 껍질 먼저 벗겨야 됩니다. 오케이 해주세요. 더 이상 가기 전에 감자가 몇 개 필요한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감자를 좋아하시면 많이 넣어도 됩니다. 많이 넣으시면 몇 개죠? 지금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인데 여덟 아홉 개 넣어도 되고 오케이. 개가정이라면? 그 정도 되죠. 오케이 오케이. 다음 단계가 뭐예요? 이제 감자를 썰어야 합니다. 예 알겠어요. 해주세요. 네. 이런 모양으로 썰어도 되나요? 아무렇게는. 다음 단계가 뭐예요? 이제 물에서 씻어서 전분을 빼야됩니다. 이제 물에서 씻어서 전분을 빼야됩니다. 오케이 해주세요. 네. 얼마나 넣으면 돼요? 4 oz. 4 oz. 얘는 8 oz. 반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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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4온스 다시 이야기 할께요 이게 8온스이기 때문에 오 좋아요 물 강하게? 약하게 자 이게 다음 단계지? 뭘 하면 돼? 핫떡을 썰어야 합니다 소세지 일반 핫떡 소스도 넣어도 되나요? 몇 개 필요해요? 고기를 좋아하면 한 봉지 반을 넣고 고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한 봉지만 넣어도 됩니다 자 이제 쓸려줍니다 아무개나 쓸데요 예쁘대로 옆으로 우리 큰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고등학교 때 여기는 점심 먹으러 금요일은 보내요 식당에서 학교 식당에서 안 먹고 그러면은 친구도 데리고 와 형 친구 브랜드 이걸 얼마나 좋아했나 그러면 즉석에서 여사님이 해주시나요? 해놓고 이제 기다리죠 그러면 이 음식이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가봐요? 옛날에 옛날에? 지금도 좋아할걸? 지금 모르지 할머니 있을 때 배운거니까 아유 싫어하는 사람 못 듣겠어 좋아하겠죠? 이제 뭐 하시는거에요? 뼈가 다 녹았는지 봅니다 완전히 녹여야 되니까 오케이 완전히 다음 단계가 뭐에요? 멸템 뼈에다가 우유를 넣습니다 보니깐 이게 호묘기라고 배어있는데 다른 우유를 사용해도 되는지 예 저기 살찌는게 저기 걱정이 되면 2% 넣으면 됩니다 오케이 2%도 괜찮고 근데 맛이 좀 덜하죠 그러네 1% 다 되나? 네 다 돼요 아무거나 얼마나 넣으면 돼?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감자하고 호떡이 찾을 정도로 아 생각보다 우유가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저기 커버리 되야 되니까 감자가 아 네 그럼 이 우유에다가 감자를 익히는건가요 여사님? 아 자 이게 다음 단계야 네 감자를 넣으실거야 네 오케이 넣으시면 되나? 오케이 좀 들어주세요 네 좋아하게 이런 미국 요리는 처음 봐요 여사님 어 그래요? 네 맨날 감자주림만 하다가 감자주림 또 저기 감자쌀 이런건 못 먹지만 네 뭐 하시는거에요? 소세지 넣어야 됩니다 오케이 넣어주세요 다 넣을까요?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아 벌스 굿도 너무 이쁘게 생겼네 네 엄마가 지금 부춧가루 가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뿌리시면 돼? 네 오케이 얼마큼 뿌리면 되나요? 살짝 그냥 아 살짝? 이렇게 갈아서 하는 후추도 사용해도 되나요? 네 그게 더 좋죠 스레쉬라 여기다가 마지막 감자 네 구워야 됩니다 네 위에 덮어도 되나요? 네 다 덮으세요 네 다 덮으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다 덮으세요 다 덮으세요 다 덮으세요 다 덮으세요 다 덮으세요 다 덮으세요 보니까 이게 무슨 까루인것 같아요 밀가루 밀가루 얼마나 넣으시면 되요? 한 2스푼 2스푼 2수저 2수저 넣으시면 되고요 자 넣으시는 이유가 뭐예요? 좀 테크닉 되게 아 로닝 안되게 아 아 예 예 오케이? 아니 어디 가시는거야? 아 오케이 오케이 뭐 하시는거야 이제? 조금 전에 밀가루 넣었으니까 골고루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? 그래서 떼게 됐잖아 아 그러네 마지막 핫도그 좀 해주세요 아 수고하시는구나 아 맞다 맞다 이거 오 되게 많다 이게 초 패키지가 아니야? 하나반 하나만 해도 돼 고기 안 좋아하네 고기 좋아하니까 빨리 넣을게요 아이들 있는 집은 두 팩 다 넣어도 되나요? 좀 잘린지 모르니까 두 개 다 넣으면 아 네 내가 저기 갈릭솔을 뿌리려고 했는데 네 핫도그 많이 들어가서 쫄 것 같아 아 그래서 안 넣을 거야 좀 싱그면은 소금을 나중에 저기에서 먹으면 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넣어내서 아주 약하게? 네 이 국물이 많이 커버됐죠? 네 닦기만 약한불로 네 사이즈가 꼭 하니까 그럼 오래 놔둬야 되나요? 감자 익힐 때까지는 감자 익힐 때까지는 아 네 보통 얼마나 걸리지? 한 15분 10분 감자를 두껍게 쓰나 약게 쓰나 그게 틀리거든요 약게 쓸었으니까 한 10분 내지 15분만 쓰면 끝날 것 같아요 아 네 떡볶을 열고 감자가 익었는지 오 우와 이거세요? 우와 이거 어떻게 되겠지?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조금 더? 얼마나 더 하면 돼? 한 한 5분 5분 더? 응 거의 다 됐네 약한불로 뜸을 들어야 되나요? 네 약한불로 오케이 5분만 더 오케이 5분만 더 다 됐습니다 네 어디 봐봐요 안녕하세요 우와 엄청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요 네 와 이야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꼭 그 크림 스파게티 그래요? 같아요 그 면 대신 감자 넣은 버전 같아요 자 잘 먹겠습니다 우리 요사님 벌써부터 많이 드셔봤으니까요 음 자 서윤씨부터 네 소감 좀 나눠주세요 어떤 맛인지 감자가 네 정말 잘 익었고 버터랑 우유랑 같이 있어서 꼭 크림 스파게티 맛나요 네 너무 부드럽고 네 그 스파게티보다는 그때는 면을 먹어야 되는데 이건 감자를 먹으니까 더 영양가도 좋은 것 같고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간도 딱 맞는데요 응 그 버터 안에 그런 짠맛이 소세지 아 소세지에 그래서 솔트는 아무것도 안한거에요 아 근데 간이 딱 맞아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 생각나네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 생각나네요 너무 맛있는데 아이들이 좋아야겠죠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음 이걸 맵게 먹으려면 청양고추 맵게 채워갖고 정사님 그거 최고인 것 같아요 청양고추를 넣어갖고 어른들은 그렇게 먹고 또 다른 꿀팁이네요 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맵게 드시려면 그거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봉님 부테더캣으로 완성됐습니다 Like하고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